어찌하여 도적사람이 도적사람은 가짜 도적질 가는거지요 가짜 중돌이겠죠 나의 의복을 가져하고 그러니까 성복 부처님은 그 법복을 입고 말이죠 비판 열애하여 열애를 비판하여 부처님을 돌빛자 팔판자 부처님 팔고 생활옥적으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아 부처님 팔아먹은 것을 말하는거지요 그걸 세상에서는 내불자생이란 말을 쓰죠 부처님 팔아가지고 스스로 살아간다 내불자생이란 말 그것이 비판 열애라요 부처님을 도와가지고 돌빛자 판매할 판자 비판 열애라요 내불자생을 아이고 맞구나 내불자생을 왜 하느냐 그 말이죠 부처님은 무엇이면 산꼭대기나 산꼴차이 있어도 먹고 사는건 걱정 없잖아요 속담에 말이세요 흉년에 찬세 열두 마리가 죽을지언정 흉년에 스님 하나가 굶어 죽는게 없다고 부처님이 큰 바루와 같이 대바라서 부처님 복이 얼마나 많던지 부처님 오시고 사는 불자는 굶어 죽는 법이 없지요 가지가지 업을 짓고 모두 다 불법이라 말하면 나쁜 짓을 가진 나쁜 짓을 하면서 이게 다 부처님 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출가하여 개를 갖춘 비구를 운듯 그르게 여기어서 운듯 각자 돌에 제대로 수행을 잘하고 개를 잘 지키는 그 비구들을 헌담하고 욕하기를 소승도라고 하느냐 저는 소승도를 닦는 사람이고 자기는 대승이고 자기 그냥 막행막식 한 것은 대승이고 개를 잘 지키고 돌을 잘 닦은 출가사문 울산은 소승을 닦는 그러한 도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런 짓을 하면 그로발며마 한량없는 중생을 의혹해하여 한량없는 중생에게 큰 의혹을 남기게 하고 또 한량없는 중생을 그르치게 만들어서 그르칠 못자죠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할 것이다 자기도 무관지옥에 떨어지고 또 자기의 가까이 하는 그 중생까지도 무관지옥에 떨어지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동타지옥이죠 동타지옥을 왜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죠 불교에 독특하게 쓰는 문자들이 있죠 이런 것은 사회에서 이런 말은 잘 안 쓰지 않아요 동타지옥 같이 지옥에 떨어지면 동타지옥 한다고 해요 내가 별도한 후에 만일은 만약의 경우에 서가여래가 이 세상을 떠나신 후에 나란 말은 서가여래죠 어떤 그 비유가 있어서 발심을 하여 도를 닦으려고 발심해서 결정적으로 결정심을 가지고 산마래를 닦아서 능히 여래 형상 앞에 저 불상 앞에서 몸에 하나 등불을 태우고 자기 몸에서 등불을 태우려는 자요 몸을 가지고 혼자 몸에서 등불을 태우고 또 하나의 손가락 마디를 태우며 이 몸에서 하나의 향 주랑은 향 침지 향 한 대가 일주지요 일주향 그걸 태우게 되면 나는 말하기를 이 사람은 끝없는 비로시 없는 우군 빛을 물숫자 빛의 자 일시에 갚아다 하고 세간에 장업하여 세간에서 아무 빛이 없어가지고 빛이 없으면 고개를 뻗쩍 들고 다녀도 남한테 가책당할 일이 없으니까 영원히 모든 우러를 벗어난다고 나는 말을 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신연비도 나오죠 법화경에 보면 야광보살이 자기 몸을 태우고 팔뚝을 연비하고 지금 법화경 하는 분들 여기 손가락 태운 사람들 들어 나오죠 연지하는 거 그걸 말하죠 연지 연비도 하고 연지도 하고 법화경 그거 하는 사람들 요찬스님 비분인데 그 밑에 상자들은 연지를 많이 했대요 은석사 법화경에 보면 여기 손가락 불태운 것을 사진으로 딱 찍어가지고 책에다가 그대로 사진 찍어서 내놓기도 하대요 함흥 냉면집 보살이 법화경 독송해에 나가더니 그분을 내가 안 지가 교육장이 한 30 몇 년 전에 알았었는데 그 전에 여기 엄궁에 와가지고 한 5, 6년 전에 가서 만났는데 노인이라 대원과 보살이 법화경 독송해에 가더니 손을 다 태워버렸는데 손 태운 지가 얼마 안 돼야 돼요 그때 가니까 3, 4일 전에 태웠다고 하대요 처음만 따끔하니 그렇지 나중에는 괜찮더라고요 너무 그렇게 지독하게 가는 거지 일타시임이랑 모두 다 운문시임이랑 불태웠죠 또 한 분은 누구냐면 해적시임 해적시임은 진주 전화사에서 일주일간 법화경 7권을 다 외운 분이라 제주가 참 조연한 사람인데 그분은 일찍 죽고 서희가 오대산 보궁에서 손가락 다 태워버렸죠 일타시임하고 분문시임하고만 지금 살아남았죠 제주는 해적시임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일주일 만에 법화경을 다 외워버렸으니까 그때 나 태인사에서 공부할 때 국농시임 밑에서 기신론 배울 때 그분은 진주 연화사로 갔었어요 제주가 참 수제인데 그런 분이 오래 좀 살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분하고 일타시임하고 분문시임이 손가락 연지했어요 연지한 목적이 있겠죠 누구나 다 할 필요는 없죠 목적이 있지만 그것도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그것을 구태해 꼭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만한 굳은 마음과 굳은 절개, 굳은 신조가 필요한 거죠 굳은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한 거지 이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거예요 그 전에 4.19 직후에 영천 은혜사에서 그때 처음 내가 가왕을 할 때 천장 신임이 지금 죽었구만요 백양사 주자든 천장 신임이 내가 치자 노릇을 했거든요 내 방 청소 가고 그때 서장을 배우는데 배구 같은 건 잘하죠 운동에 소진이 있고 언제든지 작대기 큰 거 짓고 다니고 그랬죠 그 주장자 하암사도 몇 번 왔었어요 성을 너무나 핏대를 잘 내기 때문에 그건 핏대를 너무 잘 내고 성을 잘 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불러놓고 다니려니까 그 자리에서 칼로 팔뚝을 자르려고 하대요 그래서 내가 그리 말하려고 그런 용기와 그런 결심이 있으면 팔뚝을 잘라가지고 나중에 그 마음 고치지 못하고 또 성 내고 핏대를 잘 내면 아무 소용없고 팔뚝을 자르지 않더라도 내가 성을 좀 남한테 핏대를 올리거나 성을 내지 않는 게 더 나은 그러한 결심이 필요하다고 내가 그런 쪽으로 설득을 했더니 그거로는 좀 성을 적게 되더만요 그래서 안 잘랐어요 만약에 잘랐으면 굴고 젖아버리죠 그랬으면 뭐 군대도 안 가겠지 그때 군대 안 가려고 온갖 짓을 하는 분들도 있었거든 성속간에 기피자들 그건 너무나 그런 형식적으로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각오 그러한 발심과 그런 산매를 닦는 그런 사람이라면 과거 빚을 다 청산하고 과거에 지은 과거 전생에 지은 빚을 다 청산하고 세관에서 하나도 빚진 게 없기 때문에 길이 이렇게 세관에 읍한다는 것을 몸을 뒤로 제키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읍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읍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관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고개를 뻣뻣하게 세관에서 내놓으라 하고 어깨를 잴 수 있죠 그래가지고 모든 룰을 다 벗어날 수 있다 여러 가지 삼계의 용루와 유루와 운명루 같은 것을 다 벗어날 수 있다고 나는 말을 하겠다 그 사람이야말로 비록 곧 우상각의 길을 밝히지 못했다 하나 우상각은 내나 우상도와 같은 말이죠 유의없는 깨달음 안욕다라 산맥산보리를 성취 못하고 밝히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래 견성을 못했다 해도 이 사람이야말로 법에는 이미 결정심이라 불법에 대해서 이미 결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벌써 그만한 각오와 그만한 용기와 그만한 결심이 있으면 뭐든지 가능하지요 만약에 그러한 몸을 버리는 그 조그마한 인을 하지를 아니하면 몸에 대해서 뭐 그다지 크게 애착을 두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만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면 비록 무의도를 이룬다 할지라도 무의는 도지요 도를 이룬다 할지라도 반드시 도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간에 자꾸 태어나고 태어나서 이건 소승적 사상으로서 말씀하신 거지요 소승에서는 이런 식으로 말하죠 사람으로 다시 안 태어나고 아라한이 되어서 산계윤회를 벗어나서 다시는 이 중생의 생사윤회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소승들의 최고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 빚을 갚으되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서 옛날에 빚진 걸 갚은단 말이죠 갚는 것이 마치 어떤 식으로 갚느냐 나의 맘액과 같아서 바로 평등하여 다름이 없게 되리라 맘액이란 말은 말이 먹는 보리라요 보리 사람 먹기는 좀 꺼끄럽고 보리 중에도 좀 거칠은 보리라요 그 사실은 뭐냐면 옛날에 부처님이 과거 석가모니가 과거 전생 전생에 어떤 비구를 꾸짖기를 저 비구야말로 말이 먹는 보리 맘액을 먹어야 마땅하다고 그런 말을 구업으로 한 번 지은 적이 있어요 그 과보로 부처님이 성부를 하신 후에 한 번은 비란읍에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걸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비란고울에 어떤 장자가 부잣집이 말을 많이 기르는데 말을 수백 마리 저저 호주같이 말이에요 호주같은 데 보면은 뉴질랜드 같은 데 보면 말 모두 소같은 건 많이 기르잖아요 많이 기르는데 그런데 그 중에 부처님을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계시면서 말보로라도 자시고 계실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때 흉년이 들어서 걸식하기도 곤란하고 하니까 부처님이 석 달 동안 비란고울에서 거기서 계시면서 안고 하시면서 결절을 해가지고 말이 먹는 그 맘에 걸 자시고 석 달을 지냈어요 맘에 부처님같이 그렇게 훌륭한 분도 과거 전생에 어떤 비구를 꾸짖기를 이 비구야말로 말이 먹는 보리나 먹을 정도지 고약한 비구라고 비구를 헐뜯어서 구업을 짓기 때문에 그 과보로 부처님이 성부를 하고 나서 석 달 동안을 흉년이 들어가지고 맘에 걸 자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끝불이처럼 끝불이가 있지고 끝불이는 말이나 먹지 사람 먹기가 좀 거북스럽지 않아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도 쌀밥 잘 못 먹었죠 혼식했고 막걸리도 전부 다 밀가루 같은 걸로 막걸리 그러다가 언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쌀막걸리 처음으로 한번 나왔었죠 그때 그와 같이 흉년이 될 때 부처님이 맘에 걸 자셨어요 말보리니까 거칠은 먹기가 고약스러운 보리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나서 과거 업에 따라서 업을 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밝힌 거죠 내가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세상 사람을 가르쳐서 해도 되고 산맞이를 탓게 할 짓는 그 뒤에는 도적질을 꺼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가 도적질을 끊는 것을 말씀했죠 이것이 열의 옛날 부처님 세전호 세 번째 결정적인 청정한 밝은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도적길도 꺼내야 한다는 말이죠 여기서는 사중계를 말했죠? 사중계 네 가지 중계 사중계 첫 번째는 단음 음을 말하고 두 번째는 단살 세 번째는 단도 도적질은 지금 단도죠? 네 번째가서는 단, 방어 망어도 꺼내야 돼 망어를 하지 말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싸움 뭐 그런 거죠 개 불싸움 싸움이라서는 정식 것이 부부생활은 사움이 아니고 정식 부부 외에 자꾸 딴 짓 하는 것이 사움이거든 바람 피우는 것 그리고 이제 불살샘 불투독 도적질하지 말라 오개 가운데 불투독 불망어 개 중에서는 이 네 가지가 제일 크죠 요즘에 그것이 성폭행 해가지고 나쁜 일이 많이 나오죠 사람 살인하고 강도 절도 살인한 것 이것도 다 헌법에도 이런 민법이나 형법에도 다 말을 해서 그걸 검하는 거죠 이것도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을 하는 거고 그런 것을 꺼내야 도우를 닦는 출가사무는 바른 길이다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하나 만약에 도적질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 사람은 비웃건든 어떤 사람이 세는 출장에다가 물을 부어서 부을까 자 잔치 자요 이 컵이 세는 데다 물을 부어봤자 물이 고여있지 않지요 그러니까 그릇이 깨진 그릇에다 물 부어봤자 물이 고여있지 않는 것처럼 그 사람 그 개의 그릇이 깨져버리면 안 되죠 그 자기를 구하고자 하는 것과 같아서 비록 미진겁을 지난다 해도 마침내 평복할 수 없으리라 평복이란 말은 그 깨진 그릇에 물이 차있지 못한단 말이죠 그릇이 깨지면 치료다 물 부기죠 치료다는 물 부어봤자 물이 고여있지 않고 밑으로 다 세나가죠 그러니까 물 담는 그릇이 따로 있고 그래서 조리는 물이 세야 되지만 쌀을 이루는 복조리 그러나 바가지는 세면 안 되죠 바가지는 물이 안 세야 되거든 바가지는 물이 안 세는 것이 평등이고 조리는 물이 세는 게 평등이고 산은 높은 대로 물은 깊은 대로 따오기는 흰 것이 정식이고 가마귀는 검은 것이 정식이고 가마귀한테 탈색을 하고 따오기한테 염색해가지고 흰 것을 검은 것으로 만들고 검은 것을 흰 것으로 만든 것은 평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대로가 자연 그대로가 평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가사문에게는 도를 닦는 자에게는 이런 것을 검하는 것이 평등의 법이 되고 또 그게 가장 좋은 법이 되겠죠 학다리가 비록 길어도 끊어버리면 하기 안 좋아하고 오리다리는 짧죠 땅에 딱 붙어서 오리다리가 짧다 해서 길게 이렇게 예로면 오리가 안 좋아하는 거죠 장자 남아경이 나오죠 만약에 모든 비구들이 의발의 나머지를 분촌도 저축하지 말고 부정축제하지 말라는 말이죠 의발 외에는 1이 일발로 절인경이라는 말이 나오죠 1이 일발이면 좋죠 3이 일발이다 기구들은 삶에다가 발이 하나면 해결해줘요 옷은 세 가지 옷하고 자기 밥그릇 하나 생활이 굉장히 단조하죠 장롱 같은 거 여러 가지 가구 같은 거 책상 같은 거 너주랑 그런 가전제품 같은 거 다 필요 없고 3이 일발이에요 이 성녀들의 생활은 바람 하나 짊어지고 가면 자기 살림살이가 바람 속에 닿으랬죠 인도 사람들은 귀걸이하고 코걸이하고 여기다 팔찌 같은 거 많이 걸어요 다리다도 막 걸고 거기에 나가면 거기에 살림살이지 인도 사람들이 자꾸 여기 갔다 저 갔다 생활 양식이 여기와는 달라가지고 몸에다 많이 걸고는 그밖에는 별로 걸지는 않아요 자기 집에다 많이 걸어놓지는 않아요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아서 자기 장롱 속에다 막 넣어놓고 자기는 그냥 드립군한테 떼일까봐 좋은 것이 다이아몬드 반지도 제대로 못 차고 다니잖아요 자기 장롱 속에다만 넣어놓고 그것 봐서는 돌에 자랑하는 게 낫기는 나은데 풍속이 그렇게 돼야 그러면 그래서 그 사람들 가보니까 코도 떨버가지고 코걸이 차고 귀가도 끌고 여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발모에다 차고 팔꿀에다 차지 않아요 많이 차요 분촌도 저축하지 분촌이라면 1분 1치 촌자는 칩니다 10치가 한자죠 10촌이 그런 지극히 작은 것을 분촌이라 하이도 하고 분호라 하이도 하고 분촌도 저축하지 말고 걸식한 여분을 굶주린 중생에게 베풀어 주며 걸식을 해서 얻은 음식이 자기가 먹고 남으면 줘야 돼요 그것도 저축하지 말란 말이에요 걸식한 것도 남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동료한테 주든지 아픈 동료가 걸식 못한 동료한테 주기도 하고 또한 까마깐치라도 배고픈 저 까마귀 까치한테도 좀 주라는 거죠 그렇게 주려면 자기 먹을 몫이가 적지요 대집회에 큰 집회에 여러 대중이 모인 법회에서 합장하고 대중에게 예배를 해란 말이에요 대중한테 뻣뻣하게 대중한테 자기가 고자세로 자기가 교만을 부리지 말고 자기 몸을 낮추어서 하심하고 상대를 공경하고 어떤 사람이 타자는 구타할 타자요 구타하고 꾸짖을 잊자 어떤 사람이 자기를 때리거나 또한 자기에게 꾸짖거나 꾸짖을 잊자 타리 타리 그런 것을 당할 경우에도 칭찬과 가치적이라면 누구든지 칭찬해 주면 좋아라고 하지요 헐뜯고 자기를 비난하고 욕하면 다 싫어하죠 사람도 하나 감정동물 아니에요 감정동물이기 때문에 칭찬해 준 것은 좋아하고 헐뜯는 것은 싫어하는데 헐뜯고 자기를 구타하고 욕을 한다 해도 칭찬한 것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해서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둘 다 함께 모두 다 버리되 버릴련 버릴사 몸에서도 그 욕심을 안 챙기고 버리고 마음에서도 그 욕심을 안 챙기고 버리고 동물의 그 친분이나 동물의 생명이나 해치지 말고 그런 것을 다 버리되 몸과 살과 뼈와 살을 자기것은 중생과 더불어 함께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두목신체를 헐락벗이 신육고래를 헐락벗이라 두목신체나 자기의 몸에 대한 것 두목 또는 자기신체나 또는 같은 말이죠 신육고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헌혈도 가는 게 좋죠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같은 말인데 신체나 신육이나 중생과 더불어 함께한다는 것은 중생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죠 중생과 더불어 함께한다 중생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적질하는 마음은 아예 안 가는 거죠 내 것을 주고 살고 내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거지 남의 것을 뺏고 도적질하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못 하는 거죠 열애의 불요의서를 가져서 열애의 부처님은 불요의라고 해서는 요의가 아닌 말이죠 소승법이나 인천교나 부처님 법 가운데도 낮은 법은 불요의법이죠 대승법이나 최상승법은 요의법이고 그런 불요의서를 가지고 그걸 돌려가지고 자기의 아는 것으로 여겨가지고 자기가 아는 지식으로 열애의 불요의서를 자기의 아는 지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가지고 남에게 전달해주고 남에게 알려주면 안 되지요 그렇다면 초학자들을 써 그르치는 짓이 되지요 그래서 초학자를 그르치지 아니하면 아니 불자를 제일 나중에 합니다 해석을 할 때 불장이라고 하는 장자 위에 아니 불자를 거의 다 해석합니다 초학을 썩 그르치지 아니한다면 부처님이 인과하기를 이 사람은 참 산매를 얻은 사람이라고 하겠단 말이에요 정신 통인이 돼가지고 가만히 그냥 수백년 수천년 가만히 있는 그것만 산매가 아니라 정신이 똑바로 백인 것이 바로 산매요 정신이 백절불굴하고 일사불란하면 삼아 의도에 해녹되지 않는 정신도 바로 특진산매요 산매도 두 가지로 계속할 수가 있잖아요 특진산매는 정말 수천년 수만년 노지부동하는 그 산매만 특진산매가 아니라 마음이 일사불란하고 정신이 똑바로 백여서 다른 삼아 의도에 해녹되지 않고 마음이 다른데 유혹을 받지 않는 것 그것도 진산매 아니요? 진산매를 얻은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은 인과하기를 이 사람이야말로 참 산매를 얻었다고 인과를 하겠다 내가 말한 바와 같은 것은 불설이 된다 이런 마구 내 말과 같지 아니한 것은 이 말과 틀린 말은 곧 마구니 파설의 마왕 파순의 말이니라 위에서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세 번째 거는 끝났죠 네 번째는 망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망하를 꺼냅니다